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보물과 같은 책들을 찾아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조호하는 설레임 책춘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도서는 아름다운 책입니다. 제목은 사막별 여행자라는 책이고요. 프랑스 대표서점 푼학선정 마음을 움직이는 책으로 선정된 도서라고 합니다. 이 책 법정스님은 사하라 유목민 투아레그족의 13살 소년이 어느 날 사막에서 생땡지베리의 어린 왕자를 주워 읽고 그의 영혼의 커다란 메아리를 불러일으킨다. 비인간적이며 허구적인 삶으로 엮어진 문명세계 가난하지만 소박하고 지혜로운 유목민의 삶이 도시사막에서 끝없이 표류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이웃에게 권하고 싶은 좋은 책이다. 라고 추천 주셨고요. 류시아 시인은 사막에서 온 투아그레족 여행자는 문명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난한 풍경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비록 많은 걸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자유롭게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여행자다. 유목민 출신인 그는 우리가 누리는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의 기적, 자동문의 마법,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음식에 감탄한다. 동시에 문명인들의 결핍된 열정, 고독을 감춰버리는 높은 건물, 뭐든 빨라야 하는 조급증, 있는 그대로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끝없는 욕망을 발견한다. 그는 이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자랑에 맞이하는 이 문명이 벗어나 있는 참된 길에 대해 묻고 또 묻는다. 입는 옷 색깔 때문에 푸른 사람들이란 별칭으로 불리는 투아레그족은 스스로를 자유니라는 뜻의 이모하라고 부른다. 지구별 여행자를 자처해온 내가 우연히 만난 사막별 여행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행복한 밤을 지샜다. 저는 이 책을 아마 그냥 제목만 보거나 했으면 아마 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우연한 게 이게 이 책을 출판하신 대표님께서 어떻게 이 책을 출판하셨는지 그 출간된 어떤 스토리가 적혀있는 글을 보고 너무 깊이 감동을 받아서 이게 번역도 엄청나게 신경을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의 감동을 받아서 보게 된 책인데 정말 주옥같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자 앞에 소개가 이렇게 됩니다. 신비의 푸른색 베일을 쓰고 사하라 사막에서 대대로 살아온 유목민 투아레그족 야영지. 어느 날 그곳에 파리 다카르 자동차 경주를 취재하러 온 프랑스 여기자가 나타난다. 그녀가 어깨에 맨 가방에서 우연히 책 한 권이 떨어지고 이를 본 유목민 소년이 달려가 책을 집어준다. 소년을 귀엽게 여긴 여기자는 그 책을 소년에게 선물로 주고 떠난다. 글과 그림이 실린 그 책을 반드시 읽겠다고 결심한 소년은 아버지를 졸라 날마다 30km를 걸어 학교에 다닌다. 마침내 소년이 읽게 된 그 책은 생택지베리의 어린왕자. 결말 부분에서 어린왕자가 죽는 내용을 읽은 소년은 어린왕자의 형제가 아직 사막에 살고 있음을 말해주기 위해 프랑스로 가서 생택지베리를 만나겠다고 마음먹는다. 그가 이미 고인이 되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사막에서 근처 작은 도시로 그곳에서 좀 더 먼 도시로 그리고 다시 더 먼 도시로 그리하여 마침내 20살 무렵 극적으로 파리에 도착한 이 투아레그족 청년 앞에 마술가도 같은 문명세계가 펼쳐진다. 소설보다 더 놀라운 이 실화의 주인공 무사 아사리드는 현대문명의 사람들이 기적으로 가득 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이 책은 어린왕자의 별을 지키던 사막의 유목민이 문명세계에 사는 우리들에게 전하는 진정한 삶의 메시지다. 이게 실화입니다. 근데 진짜 소설보다 더 소설같은 실화, 아름다운 별과 같이 반짝이는 책입니다. 자, 앞에가 또 멋지게 이제 디자인이 됐네요. 사막별 여행자의 여행하는 동안 우리는 삶을 아름답게 느낀다. 그 순간에는 소유해야 할 것도 잃을 것도 없기 때문이다. 여행은 자기 자신에게로 떠나는 것이며 또한 그 여행은 많은 타인들을 통과하며 이루어진다. 영웅의 여정과도 맥락이 닿아있는 얘기죠. 저자는 사막 유목민 출신 무사 아사리드 나이를 모르는 그는 여권에는 적혀있는데 나이를 모른답니다. 그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풀과 물을 찾아 이동하는 투아레그족 유목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사막을 놀이터 삼아 자신들밖에 없는 왕국에서 왕자로 살아가던 무사는 스무 살 무렵 그토록 바라던 생택지베리와 어린왕자의 나라인 프랑스를 향한 꿈을 꾸었다. 현재 몽펠리에 제1대학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그는 소멸의 위협을 받고 있는 유목민 문화를 알리기 위해 날마다 투아레그족의 전통의상인 푸른색 젤라바를 입는다. 학교와 도서관을 두루다니며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사막 유목민의 오랜 지혜가 담긴 동화와 전사를 이야기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RFI Radio France International과 프랑스 퀼트르 기자로 활동하면서 사막이라는 인생의 학교로 문명인을 초청하는 안내자 역할도 하고 있다. 아프리카에 있을 때 그는 시로서 투아레그족의 항쟁을 지지했고 사막 아이들의 학교 교육을 위한 협회를 세웠다. 그는 푸른색 옥과 천막, 통복투와 가우 사이에 있는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가슴 속 깊이 새겨져 있는 사막을 잊은 적이 없다. 이렇게 저자 소개가 되어 있고요. 자 저자의 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내겐 너무 아름다운 세상. 옛날에 어린 왕자가 있었다. 어린 왕자는 자기보다 더 클까 말까 한 별에 살았다. 어린 왕자에게는 친구가 필요했다. 앙투안 드 색넥 주베리 어린 왕자의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나는 사막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가축들과 함께 새로운 초목을 찾아 이동하는 유목민들은 늘 생활에 필수적인 것들만 소유하고 다닌다. 우리가 누리는 문명의 혜택이라는 것은 매우 적은 것들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광대한 사막과 끝없이 이어진 지평선, 그 무의 공간에 살아 숨쉬는 고요,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이 있다. 그것들은 문명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고 깊다. 처음 문명세계와 내가 받은 문화적 충격은 그래서 매우 큰 것이었다. 돌리기만 하면 물이 펑펑 쏟아지는 수도꼭지와 낙타를 타고서도 며칠씩 걸려야 갈 수 있는 거리를 단 몇 시간 만에 돌파하는 기차 등 문명세계에서 본 모든 것은 내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이 책을 통해서 나는 내가 느낀 것, 그 중 가장 단순하면서도 또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 싶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정신에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사막에서의 삶은 매우 단순하다. 갖고 있는 것들도 단순하고 생각도 단순하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 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 문명국가에서의 삶은 그렇지가 않다. 너무도 많은 물질과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잃고 복잡한 삶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다. 사막에서는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의 의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다. 그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명세계의 사람들은 자연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줄 모른다. 그들은 그것을 아예 잊어버린 것 같다. 그들이 귀기울이는 것은 자연보다는 오히려 신문과 뉴스의 기사들이다. 문명세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시간을 잃어버린다고 여긴다. 그러나 우리 투아레그인들은 다르다. 우리에게 있어 시간은 잃거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살아가는 것이다. 문명국가들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다. 특히 노인들과 아이들의 경우가 그렇다. 노인들은 자식과 떨어져 홀로 양로원에서 만년을 보내고 아이들은 부모와 대화하는 대신 텔레비전 앞에 앉아 저녁을 보낸다. 그러나 우리 투아레그인의 삶은 다르다. 노인들 곁에는 언제나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살아온 시간을 존경하는 젊은이들이 있다. 그리고 저녁마다 아이들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어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사막은 광대하다. 그러나 아무도 일정 범위의 땅을 가지고 나의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는다. 대지는 공기와 마찬가지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지는 우리의 어머니이다. 그러나 문명세계의 모든 땅에는 소유주가 있다. 그것이 개인이든 국가든 누구나 다 땅을 하나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다. 우리 투아레그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저마다 행복하다고 말한다. 문명세계 사람들은 우리와 반대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우리가 사는 사막과 달리 그들의 세상에는 사계절이 있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과 눈 내리는 겨울이 있다. 꽃과 산과 풍부한 물과 먹을 것들.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많은 문화적 혜택들과 넘쳐나는 물질 등 모든 것이 그곳에 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언제나 불평불만이 많다. 자식의 하나면 둘을 못 둔 것이 불만이고 비가 오면 해가 뜨지 않은 것이 불만이다. 더 좋은 집과 자동차 더 나은 직장을 가지지 못해 불행하다. 투아레그인들은 비가 오면 그것에 감사하고 보잘 것 없지만 하루의 양식을 돼지로부터 얻은 것에 만족한다. 문명세계 사람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집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생활을 보장하고 비와 추위 등 자연재해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결코 부의 기준 성공의 척도가 되지 않는다. 언제나 떠나야 할 때 이동을 해야 하는 우리의 최소한의 것들만 소유한 채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우리는 단순함과 가벼움을 선호한다. 행복 역시 단순함과 가벼움 안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저승길을 가면서 집을 이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우리가 살아온 시간만이 그 길을 동행한다. 하루하루는 신이 우리에게 내린 축복이자 선물이다. 그 축복받은 시간들을 소중한 그 선물들을 언제고 우리 곁을 떠나게 마련인 부를 축적하기 위해 자신에게 어떤 즐거움도 주지 않는 일을 하며 삶을 소비하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다.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전에 영혼을 가진 존재다. 영혼은 인간 육체를 구성하는 여러 기관들과 세포들처럼 복잡하지 않다. 몇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무게와 질량이 없는 가벼운 것이다. 이 같은 영혼의 속성을 이해한다면 왜 서구사회가 추구하는 데 더 무겁고 더 복잡한 삶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거울과 같다. 내가 책에서 이야기한 것을 통해 사람들은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역시 마찬가지다. 나는 여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모습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본다. 어머니 돼지는 우리를 이곳에 오게 했고 아버지 하늘은 우리를 성장의 길로 인도한다. 또한 안내를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과 만나며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못생긴 사람이라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우리 모두는 신성한 존재다. 우리가 백조, 나비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 투아레그족 사람들은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타인과 많은 것을 나누며 산다. 자신의 먹을 음식의 모두를 타인에게 기꺼이 내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이미 우리 안에 내재해 있던 것이다. 투아레그인들만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문화와 정신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 단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던 것을 아직 잃지 않았을 뿐이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은 모두 긍정적인 경험이다. 좋은 일이던 아니면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배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좋은 일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맛보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 이분이 아마 이 책을 쓸 때가 잘은 몰라도 한 20대 정도 되지 않았을 텐데 이미 축적되어 있는 삶의 지혜는 우리 문명권에 사는 사람들의 나이가 60이 넘은 분들보다도 더 우위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유목민들은 늘 새로운 초목을 찾아 길을 떠난다. 황폐해진 땅을 피해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땅과 새로운 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한 시간들 속에는 배움이 있다. 나는 삶을 여행하며 내가 가진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다른 이들이 가진 것들을 나누어 받는다. 알고 배우고 깨닫는 것. 그것은 여행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며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이유가 된다. 목동에게 별들이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마음의 안내자가 되어주었다. 사막으로부터 문명세계에 이르는 기나긴 여정에서 나는 소중한 친구들과 이 책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 우리 모두는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다. 그러한 여행을 한 이들이라면 누구든 그리고 언제든 자신이 경험한 것을 나누고 싶어하리라. 나는 그동안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었다. 내가 사막에서 살며 배운 것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이들. 문명세계에서 내가 체험한 것을 겪어보지 못한 이들. 혹은 그 모든 것을 맛보았지만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이들과. 삶은 아름다운 것이다. 내가 이제껏 배운 삶에는 많은 놀라움과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 다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눈을 아름답게 씻어둘 필요가 있다. 삶이 우리에게 선물한 아름다움을 향해 열려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영혼이 빛나게 하라. 영혼은 그런 아름다움과 맞닿는 순간 벌써 위대해지고 있다. 번역자 신선영 선생님이 사막별에서 온 메시지라는 내용으로 또 나눠주신 글입니다. 무사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온 유목민이다. 그가 살던 사막에는 떼제베는 물론 지하철도 엘리베이터도 자동문도 없다. 그곳에서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 이동하며 살아가는 유목민들은 지도나 표지판이 아니라 별과 은하수를 보고 방향을 잡는다. 문명세계의 사람들은 자신의 하루를 일정표에 맞춰 계획하고 시간을 분과 초로 나누어 바쁘게 뛰어다니지만 사막 사람들에게는 오직 아침과 점심 저녁이 있을 뿐이다. 문명인들은 10대 시절부터 노후를 걱정하지만 유목민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자명종 소리에 맞춰 하루를 시작하지 않고 밝아오는 태양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며 지상에 어둠이 내리면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며 잠자리에 든다. 그들은 미래에 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 시간을 재지 않으며 돈이나 물건의 양을 재지 않는다. 양 한 마리는 그대로 양 한 마리일 뿐 몇 킬로그램의 고깃덩이나 얼마짜리 물건으로 바뀔 수 없다. 이 책은 지상에서 가장 살아가기 힘든 곳 중 하나인 사하라 사막에서 태어난 투아레그르족 유목민 소년이 프랑스라는 문명세계를 겪으면서 느낀 이야기를 담고 있다. 13살 무렵에 어느 날 소년 무사는 파리 다카르 자동차 경주 취재기차 사막에 온 어느 여기자가 떨어뜨린 책을 주워주고 그 책을 선물로 받는다. 그 책은 우연히도 생떼지베리의 어린왕자였다. 이 책은 사막이 자신이 아는 세계의 전부였던 한 소년에게 배움에 대한 열정을 일깨워주고 더 넓은 세상을 꿈꾸게 해준다. 말했듯이 1년 뒤 아버지를 졸라 야행지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에 마을학교에 날마다 30km씩 걸어서 다니게 되죠. 하지만 부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친구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된 무사는 책 속에서나마 더 많은 친구를 찾고자 갈망한다. 그 뒤로 더 큰 배움을 조차 사막 부근의 여러 도시들로 유학길에 오른다. 그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밥벌이를 위해 고대기 일하면서 공부해 마침내 고등학교 졸업장까지 받는다. 그 뒤 그의 꿈은 어린왕자의 작가 생떼지베리가 있는 프랑스를 향해 더 높이 날아오른다. 그는 어린왕자에게 동생이 있다는 걸 생떼지베리에게 말해주겠다고 자신의 영혼의 메아리를 불러일으킨 어린왕자의 저자를 찾아 떠나겠다고 다짐한다. 생떼지베리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실도 알지 못한 채 1999년 마침내 프랑스 친구들의 초청을 받아 투아레그리족 청년 무사는 꿈에 그리던 프랑스로 날아간다. 문명의 세계에 도착한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온통 놀라운 일들뿐이다. 사막에 12명 동생이 한꺼번에 누울 수 있을 만큼 널찍한 호텔 침대부터 방 전체를 녹여버릴 듯 요란하게 열기를 내뿜는 헤어드라이어 그리고 뜨거운 물을 하염없이 쏟아내는 수돗꼭지까지 무사는 정신 차릴 틈이 없다. 놀라움은 계속된다. 다가서기만 해도 도깨비 장난처럼 열리는 자동문부터 도무지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는 끔찍한 엘리베이터 그리고 살점을 내어준 동물도 야채를 그리고 수확한 아낙네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 먹을거리의 천국 혹은 지옥인 대형마트까지 유목민 소년은 사막의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문명세계의 풍요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사막에서 나고 자란 그의 눈에 비친 도시의 마법과 황홀경은 오래가지 못한다. 마법의 세계를 떠받치는 지혜가 부재하는 탓이다. 문명인들에게는 일상적이기만 한 일들 앞에서 두 눈이 휘둥그레지는 투아레그르족 청년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것은 이 책을 읽는 재미 중 하나이지만 우리는 그 웃음보다 웃음들이 느껴지는 씁쓸함에 대해 더 주목하게 될 것이다. 웃음의 이면에서 우리 자신들의 일그러진 자화상과 잃어버린 영혼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유목민의 오래된 지혜와 사막의 자연이 가르쳐준 교훈을 토대로 무사는 문명인들의 삶 곳곳에 날카로운 시선을 던진다. 호화롭고 편리한 문명의 이면에 있는 도시인들의 결핍된 열정 고독을 감춰버리는 아찔한 마천루와 빌딩숙 돈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영혼과 육신 노인들을 외톨이로 가둬버리는 양노원 뭐든 빨라야만 직성이 풀리는 조급증 끊임없이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에 대해 비판을 가한다. 영혼의 양식을 멀리한 채 하루하루 자신을 소멸시키며 부하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도시인에게 사막의 유목부족인 투아레그 청년은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목소리로 사막의 지혜를 전한다. 특히 투아레그족 사람들의 믿음과 이상 진정한 풍요와 사랑, 가르침, 그리고 고통이 무엇인지 전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잊고 지내던 삶의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힘을 지키는 법 생명의 신호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법 삶의 무한한 다채로움을 위해 우연을 위한 빈자리를 남겨두는 법 돈이 아니라 삶 자체에 머무르며 인내하는 법을 이야기한다. 아랍으로 사막에 사는 이들이라는 뜻에 투아레그족은 사하라 사막 중부에 살고 있다. 가뭄을 피해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 사막을 자유로이 떠도는 유목부족이다. 이들은 스스로를 자유인이란 뜻의 이모하라 부른다. 투아레그족이 사하라 사막에 나타난 것은 천년 전의 일이다. 용맹한 전사부족인 이들은 천년 넘게 사하라의 척박간 땅에서 대상 무역을 하며 살아왔다. 불볕의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단복낙타 위에 고추 앉아 사막을 누비는 푸른베일에 그들은 늘 당당하고 우아했다. 1860년대 프랑스인들이 처음 사막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들은 프랑스인들을 총잡이 겁쟁이라 부르며 낙타를 몰고 칼로 맞섰다. 비록 1900년대 초에 정복당하고 말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저항했고 그러면서 유럽인들에게 사막의 저승사자로 불리게 되었다. 그 뒤로 투아레그족은 식민지 시대 이후에 임의로 정해져버린 사하라 사막의 경계를 무시하고 국경도 나라도 없이 오랜 세월 유목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 삶의 터전인 사막은 갈수록 척박해지고 너무나 다른 생활방식 탓에 공존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도시 정착민들에게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그 때문에 많은 투아레그족이 오랜 유목생활을 포기하고 사하라 사막 인근의 대도시로 가서 빈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무사가 사막의 아이들을 위해 모래학교를 설립하고 이를 유지하고자 고군분투하는 것도 멸족의 위기에 처한 투아레그인들의 자유로운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푸른 부족의 영혼이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투아레그족에게는 세 가지 근교가 있다고 한다. 덥거나 춥다고 말하지 마라. 배고프다고 말하지 마라. 힘들다고 말하지 마라가 그것이다. 투아레그인에게 추위와 더위 허기와 고통은 인생의 동반자일 뿐이다. 비록 그것이 그들이 가진 전부인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는다. 모래와 반짝이는 별뿐인 사막 가진 것이라곤 염소 몇 마리와 작은 천막뿐이지만 그 속에서 행복을 발견할 줄 아는 투아레그족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지혜를 주는 한 청년의 목소리에 귀기울인다면 문명세계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척박한 땅에 모래 알갱이 만큼이나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와 지혜가 흩뿌려져 있을 줄이야. 2004년 5월 무사의 꿈은 그가 다니는 몽펠리의 대학에서 또다시 날아올랐다. 학교 부근의 어느 카페에서 무사는 우연히 합석한 한 남자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사막의 야영지, 단봉낙타와 염소들, 어린 왕자, 학교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남자는 그에게 명함을 내밀며 말한다. 내 이름은 티에리 파야레미어. 나는 출판사 발행인입니다. 당신의 삶은 한 편의 소설입니다. 내가 그 소설을 책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며칠 뒤 파리, 쌍젤리에가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잡혔다. 물론 출판계약이 맺어졌고 계약으로 4천 유로가 지불되었다. 그 계약금으로 낙타 한 마리와 암소 두 마리, 그리고 서른 마리 남짓한 양들을 샀어요. 그리고 사막행 비행기표도요. 무사는 그의 나라로 돌아갔고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썼다. 그는 파리로 돌아왔고 그의 책은 금방 8천부가 팔렸다. 그리고 짧은 기간에 20세를 찍기에 이르렀다. 곧이어 사막별 여행자는 스페인어, 이탈리어, 독일어, 아랍어 등으로도 출간되었다. 가엘지는 이렇게 서평을 실었다. 투아레그족은 지금 이 순간의 삶에 충실할 뿐 미래의 계획에 몰두하지 않는다. 반면 현대인들의 삶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망가져가고 있다. 우리들 문명세계 사람들은 18세부터 벌써 은퇴 이후의 삶을 걱정하며 살아간다. 사막이라는 광활한 학교에서 배운 지혜가 몸에 배어있는 무사는 길을 잃고 삶의 본질에서 멀어진 문명세계의 새로운 길을 가르쳐 보인다. 레스트, 레퓨 블링킹 지도, 인상적인 서평을 실었다. 오래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야기. 저자는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날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날들이 모두 사라져버린다면 우리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사막에서 온 이 청년은 자신의 색깔과 영혼을 보여주기 위해 프랑스에서도 투아레그족의 푸른 옷을 입고 다닌다. 그는 말한다. 나는 이 책으로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저 내 눈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좀 더 정확히 바라볼 수 있기를 희망할 뿐이다. 물질, 재산 축적, 늘 더 많이 얻기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주진 않는다. 서른 살의 나이에 집과 자동차 또는 컴퓨터를 갖기 위해 30년 동안 빚을 지는 것은 자신의 밧줄로 스스로를 꼼짝 못하도록 묶는 것과 같다. 사막의 푸른 부족 출신 무사 아사리드. 나이가 없는 그는 문명세계를 경험하겠다는 꿈을 이루었지만 결코 자신의 뿌리를 부정한 적이 없다. 푸른 두검과 푸른 새곳, 투아레그족의 천막, 그리고 자신 안에 새겨져 있는 사막을 잊은 적이 없다. 그는 자신이 태어나는 것을 지켜본 지평선, 해저물력의 황금빛 모래 언덕과 고요, 그리고 그 시각, 하늘과 땅이 말하는 소리에 귀기울이던 부족 사람들의 모습을 늘 기억한다. 무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타고난 이야기꾼이다. 그는 웃음을 자아내는 재미난 에피소드와 따뜻하고 익살맞은 목소리, 깊이 있는 지혜로 우리의 굳은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이제 우리는 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사막 유목민의 오랜 지혜를 전하는 투아레그족 청년이 있기 때문이라고. 모닥불가에 모여 앉아, 별들과 노래만으로도 진정한 행복을 느낄 줄 아는 푸른 유목 부족이 있기 때문이라고. 책의 글들이 시처럼 아름답게, 또 풍경화처럼, 또 그러기에 배어있는 깊은 삶의 지혜가 아주 통합적인 아름다운 책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돼서 일단은 여기까지 소개를 드리고요. 또 다음번에 기회가 될 때 또 이 책의 곳곳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구절들과 아름다운 지혜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우니까 한 대목만 좀 살펴보고 다음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생명은 자연에 속한 것이기에 저마다의 눈길은 생명력을 갖는다. 사막에서 우리의 눈은 생명의 온갖 신호를 찾고 동물과 식물의 흔적을 찾고 대지의 언어를 찾는다. 모래 위에서 우리는 생명의 문자를 읽는다. 목초지를 향해 걸어갈 때 우리는 길에 놓인 그 무엇도 놓치지 않는다. 유럽 대도시 사람들의 눈은 현란한 광고 네온사인에 끊임없이 자극을 받는다.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 온갖 색채와 빛의 넋을 잃었다.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다. 먼 곳을 바라보는데 익숙해져 있던 내 시선은 알 수 없는 대문자 약자들에 부딪혔다. 나는 벽들을 기어올라 간판들을 없애고 소음을 지우고 풍경을 정화시키고 싶었다. 건물의 돌들이 제 영혼을 찾을 수 있도록 프랑스인 친구들이 문의 아름다움이며 길가는 여인의 슬픔 아이의 눈물 사람에게 마음을 기울이는 분위기 마지막인 것처럼 나누는 입맞춤을 이제는 보지 못하듯 그 빛도 그 색깔도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놀랐다. 자신들만의 세계에 몰두한 그들은 그들을 둘러싼 세상에는 감탄하지 않았다. 나는 내 놀라움을 계속해서 그들과 나누었다. 그리하여 내 눈을 통해 그들은 그들 자신의 삶을 재발견하게 되었다. 문명세계의 사람들은 생명의 눈길을 잊어선 안 된다. 생명의 눈길은 사막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듯 영혼을 구할 수 있는 눈길이기 때문이다. 언제나 그날을 기억할 것이다. 내 어머니의 날렵하고도 기민한 행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그날을 우리는 낙타와 가축대를 몰고 새 목초지 쪽으로 가는 길이었다. 어머니는 남동생과 함께 당나귀에 올라타 있었고 나는 그 옆에서 걷고 있었다. 어머니는 내게 뱀이 종종 나타나는 지대를 지나고 있으니 주의하라고 했다. 고집센 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나의 사막을 사랑했고 나의 사막에 사는 것들은 내게 해를 끼칠 수 없다고 믿었다. 그런데 뱀 한 마리가 당나귀 발치로 스르륵 미끄러져 들어갔다. 나는 잠시 돌처럼 굳어있었다. 뱀이 나타나는 걸 미리 보지 못했던 것이다. 땅바닥에서 발이 그다지 떨어져 있지 않은 어머니와 내가 행여 목숨을 잃게 될까 두려웠다. 뱀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다. 나는 몸을 낮추고서 돌멩이 하나를 주워들었다. 하지만 뱀을 놀라게 할 수도 있는 까닥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내가 고개를 들었을 때 뱀은 죽어있었다. 당나귀에 올라있던 어머니가 천막의 말뚝으로 정확히 찍어 죽인 것이다. 놀란 나를 보고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되더라도 늘 주의를 늦추지 말고 냉정함을 간직해라. 그러면 모든 게 잘 될 거다. 그날 이후로 내 눈은 한 번도 잠든 적이 없다. 정신이 깨어있는 나는 그 무엇도 놓치지 않는다. 이 책을 읽으면 무탄트 메시지라는 책도 떠오르는데요. 한 편의 서사시와 같고 아름다운 그림들로 함께 어우러진 이 책 참 아름다운 책입니다. 여러분 기회 다실 때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 봅니다. 소설보다도 소설과 같은 기적과 같은 동시성으로 펼쳐지는 한 존재의 영웅의 여정이 너무 아름답게 펼쳐지는 책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삶이 그 누군가에게는 행운의 조커 카드가 되는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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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